안녕하세요. 그런 남자입니다. 어젯밤 실시간 검색어로 나연이 엄마라는 다섯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그냥 뭐 요즘 엄마, 엄마라는 게 유행이다 보니 뭐 또 다른 엄마인가 보다 하고 클릭을 했는데 3년 전 산암매 가운데 가장 건강한 영향했던 셋째 나연이가 목이 부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.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큰 병원을 찾았을 때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. 늦여름에 입원했던 나연이는 가을이 되어도 퇴원하지 못했습니다. 엄마, 이제 네 년이 언니가 보고있다. 이 언니가 저를 언제 다행해주고 다행을 해주는 언니인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의 나를 갖춰요. 그런 생각이 나, 엄마? 응. 어디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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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디 있었어? 엄마? 엄마 내 생각했어? 맨날에 나는 엄마와 많이 보고 싶었어.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. 우리 나연이 엄마가 잘 있었어? 엄마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. 엄마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. 나연아 나연이 잘 있지? 엄마,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엄마,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, 나 예뻐? 예쁘지? 너무, 너무 예뻐, 우리 나연이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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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엄마가 tool 응. 우리 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